Q. 시리아 듣기 난 앱등이 4년 차인데 최근에서야 몰랐던 기능을 알게 됐다 오우 이게 뭐야 시리아라는 기능이 있네? 시리아 듣기라는 기능이었는데 내가 그냥 핸드폰에 대고 시리아라고 부르면 시리아가 실행되는 기능이었다 이야… X나 신박한데? 평소에 시리를 전혀 안 쓰던 나였지만 그 기능만큼은 왠지 신박하면서도 개간지처럼 보였다 약간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랑 대화하는 느낌 날 거 같았음 자비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 X 같습니다 개간지다… 아이언맨 같겠당… 그래서 한 번 써보기로 했다 오늘 날씨 추우려나? 일기예보 한 번 봐야겠다 아니 엄마 요즘 누가 날씨를 일기예보로 봐 시리아 오늘 몇 도야? 덜덜덜 추워요 바깥은 섭씨 영하 3도군요 헤헤헤헤헤헤헤 비웅신… 근데 이 새끼가 얼마 전부터 내 말을 씹기 시작했다 시리아… 시리아… 시리아!!! 이 쌍놈 새끼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지랄이야!!! 네 말씀하세요 때론 날 엿매기기도 한다 자 그럼 오늘은 시리아 내전에 대해 배워보겠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도록 죄송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미친놈아… 그리고 싸가지도 X나 없다 시리아! 자장가 불러줘! 헤헤 그냥 주무세요 아님 끝말잇기 할까? 해질력 X같은 새끼… 그러던 어느 날… 오우씨 애플 또 업데이트하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시리가 좀 더 똑똑하고 친절해졌으면 좋겠다 시리아! 나 비트코인에 전재산 걸어땅 잘되겠지? 히히히 응 그런 관계로 핸드폰 다른 여사 거로 바꿀건데 추천 좀 그럼 알죽거스쌤 RG폰 인공지능이 진짜 X나 착함! 흐흐 그래? 아빠한테 문자 한번 보내볼까? 헤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빠한테 어디냐고 보내? 아빠에게 메시지를 전송할까요? 존댓말로 보내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존댓말로 해야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디냐? 것 글쨍 1 2 3 5 12